이게 아마 그거일걸? 왜이래 이거? 브리엔츠 옷일걸? 우리 유람선 탔던 누굴 걸? 와 근데 이거 안개가 무슨 중간에 써있냐? 신기하다 이거 중간에 떠있어 산 위도 아니고 강 바로 위도 아니고 중턱에 좀 만 더 가면 이재발드가 보인다 저거 같은데 저기 여기 이 영상에 가장 중간에 있는 영상에 담겨질려나 모르겠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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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뜨거워 미치겠네 지금 실내에서 왜 안 찍어야 찍을 수 있는데 그 계속 포인트 나온다 지금 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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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봐야겠다. 어, 뜨거워.